한국수자증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3월 전략, 물들어올 때 노적기입니다. 3월 코스피밴드로 2550에서 2750포인트 제시합니다. 밸류와 프로그램 세부안이 공개된 만큼 다시 증시는 경제와 실적 등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춰 우상향할 것입니다. 상승, 탄력 점차 둔화되는 저평가 기업 종목군과 달리 IT가 다시 주도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의 첫 번째 근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입니다. 예상보다 끈적이는 물가에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일부 후퇴했으나 견조한 미국 채 수요가 금리 하락을 견인할 것입니다.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가 171.3조원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점도 긍정적입니다. 추정치가 갈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점은 아쉽지만 이래서 2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이익 조정 비율이 악화되고 있으나 기업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정전자와 달리 AI 반도체 수혜 기업으로 부각된 SK하이닉스는 양호한 순이익 전망 흐름을 보입니다. AI 기술 발전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지금 미국 IT 업황 회복으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한국 IT가 지수 반등을 견이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방 리스크로 선거 이벤트를 앞둔 미국의 예산안 문제와 불확실성 높아지는 일본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